벨벳 벨 벨 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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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걸 해주네 희 한잔네 으아 기가 앓혔다 어 우킹 그냥 브레이킹 핵인데 요? 흐흐흐흫흐흫 그냥 바로 걸리는데? 하이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제가 컴퓨터 앞에서 항상 인사를 드리는데 여기 온 이유가 키보드를 만들어야 된다 원래 이제 키보드를 뭘 쓰고 계시죠? 지프로 X 나쁘진 않은데 사실 발로 치트키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요즘에는 이제 다 핵처럼 이걸 다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 핵 맞아요 전범에 알아요 핵이다 무조건 맞춰드려야 돼서 이제 공수를 해왔습니다 신형으로다가 깔끔하게 공수를 해왔고 그냥 우팅을 드려도 되긴 하지만 깔끔하게 하우징도 바꾸고 튜닝을 어느 정도는 기본 해가지고 좀 아쉽게 하려고 제가 이 자리를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우팅 이거 딱 커스텀 받고 하면은 레디언트 돌파가 가능한 부분일까? 아 그냥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우팅 60H 암버전 신형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우징이 또 이제 이번 작업을 말했더니 이제 지온웍스에서 또 기가 막힌 하우징으로 보내줬습니다 이제 프로그 미니입니다 일반 프로그 미니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뭐예요 트레이마운트라서 못 쓰거든요 보완이 안 되는데 아예 우팅 전용으로 커스텀을 지금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속들까지 사실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리액션 봇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사실 요즘 발로란트 유저들 사이에서 사실 종교거든요 우팅 키포드라는 게 아 그쵸 고칭 말만 해도 무조건 사야 된다 저도 이걸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사실 커스텀 처음이신가요? 아 왜냐면 커스텀 돼서 나온 거라 이거는 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근데 다르긴 할 거라 크게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고 방송사고가 나진 않겠죠? 아 그러니까 키보드가 부셔진다거나 아 혹은 이제 뭐 커스텀 제작이 실패한다거나 아 실패하지는 않죠 에이 에이 저희 몰로도 일단은 키캡 뽑는 거 좀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저방에 납토인데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허술한 면이 좀 있으시네 원래 척척박사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하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기가 막히거든요 한 번에 세 개씩 뽑을 수 있는 그리고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의 힘인가? 자본의 힘이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네 아니 이게 이렇게 막 해체를 해도 되는 아 됩니다 키보드에 5천만 원을 쓰셨다고요? 아 제가 이제 커스텀 할 시절을 좀 썼었습니다 왜죠? 키보드 취미의 마지막이거든요 사실 그 취미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쇠 있죠 쇠로 깎여진 이 친구들이 백 단위로 넘어갑니다 아 이게 엔드 콘텐츠네요 아 그쵸 엔드 콘텐츠 네 몇밖에 안 남았는데요? 앙상하죠 또 또 푸나요? 아 그쵸 또 풀어야죠 또요? 근데 이거 보관과 나사는 뭘로 제결해? 나사 뭘로 제결해? 그걸 저한테 아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저 지금 리뷰 씁니다 핸드폰으로 아니 윤쟁이님 이거 유튜브에서 보던 그 척척박사가 아니신데요 이거 다 만들어진 이미지 아닌가요 이거? 괜찮습니다 편집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면 척척척척척 아 그리고 장비 많이 써보셨잖아요 네네 일단 원래 지금 쓰는 장비가 와우스가 뭐였다? 23 무선 와우스 패드를 PA 색깔이 있는 거 근데 상대가 아 그건 이제 저의 프라이버시 아 보여주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PA가 두 개가 있거든요 컬러 있는 버전이랑 블랙이 있었는데 원래 지금 PA를 쓰시던 걸 안 바꾸는 게 처음 셰핑을 쓰면 너무 미끄럽다 제가 PA 블랙이 더 브레이킹하다고 해서 그걸 썼는데 느낌이 좀 맛있다 어 맛있다 아 원래 아티산 제로를 써보러 오셨잖아요 오늘 써보실 건가요? 아니요 아 지금 굉장히 맛있는 친구가 하나 나타났기 때문에 저 친구 바로 써야죠 저 친구 오늘 레디언트 가죠 아 3연속 이기고 가신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원래 루틴 뭐가 더 있나요? 게임하기 전에 네 원래 게임하기 전에는 안 씻어요 잘 네? 원래 안 씻고 게임을 해요 그럼 씻었으니까 루틴을 망쳤네요 그쵸 사실 전투력이 좀 30% 저하된 아니 근데 님들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는 감아도 되는데 따뜻한 물로 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풀어져 이게 머슬멤모리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갈드컵 열어놓으면 저한테 화살 안 날아오고 서로 싸워요 혹시 이 게임 들어가서 팀원들한테도 그러시나요? 아 저 팀원들은 항상 다독이는 편이죠 저는 살면서 팀원한테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이스로는 채팅으로 많이 본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전혀 절대 그런 적이 없고 저는 발로란테에서 정지를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지를 먹을 정도면 여기 오시면 안 되거든요 오 깔끔하네요 완성이 된 건가요? 어 그쵸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네요 가봅시다 드디어 아 게임을 너무 하고 싶었다 드디어 DRXRB 게임 끝나면 바로 저 역 때릴게요 같은 집으로 아 장대로 가야죠 아 연장 같네 그냥 돌리고 있어야겠다 운명이면 잡히겠지 어 지금 저격 돌린 거예요? 누구요? 뭐야 아직 13대 14대요? 저는 저격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아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요? 저격은 저 진짜 싫어해요 아까 그러면 그 사람 누군가요? 누구 왔다 갔나요? 오케이 스플릿 마이 맵 일단 저희 팀 이거 뭐야 다 뜨네요? 네 일단 우리 팀 승률 40퍼 46퍼 49퍼 근데 킬 대신 나쁘지 않다 아 오케이 캐샷 뭐요? 캐샷이 50퍼인데요? 이 친구 디몬1인데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뜨니까 뭔가 시작할 때 사기가 좀 벽이는거 ㄱ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음미 락 로 오... 야... 여기 PC방 살짝... 팀은 증가버프 있는 거 같은데? 퍼가 좋다 혹시 합숙 가능할까요? x2 아~~ 야~~ 좋아진데 오~~ 이걸 해주네 앉았네~~ 기가 알켰다 아 우팅 형 브레이킹 핵인데요? 하하하하하 형 바로 걸리는데? 슬피하우 화이팅 이 아래로 나온거 아니야? 뭐야 뭐야 세이빙 오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쟤 액습거아니야? 아이구..뭐야 이거? 캐럴빔잉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잡기는게 다르다 나이스! 나이스! 어센트 킬조이 쓰기 좋은 맵인데 왜 33%? 왜 33%죠? 안 돼! 뭐야? 아닌데? 대박 김댐 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게 더 놀랍다. 그렇네. 누굴까? 그게 더 놀라운데요? 근데 있어. 보여주세요. 아이 저는 핵 샀잖아요 오늘. 그치. 진짜 침할마. 아니 뭐 누구 백이야?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빔에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팀! 아, 확실한 맵 나왔다. 승률 100% 아, 막판 꺾였네. 아, 내 승률 100%가 이렇게 깨지다니. 레지 찍고 가나 싶었는데. 아, 쉽네. 일단은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덴모가 어센트판 시점 부탁드린다는데 저건 절대로 보내주시지 마시고 일단 제가 사용할게요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 좀 우팅빨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건 확실히 키보는 적응을 해야 좋은 거 같아요 아 여기 핵샷 쏘는 거? 네 여기 진짜 아니 움직여서 쏘는 거 아니야? 아니 감 잡히는 게 멈춰지면서 쏘는 거 같은데 초탄 정확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여기 이 길이 진짜 아니 움직이면서 쏘는 거 같은데 아 이게 아 이거는 제가 상위 버전 나올 때까지 이건 무조건 써야겠어 이거는 그냥 딱 느껴져요 무조건 좋은 게 느껴져 꿀팔았다 사람들? 네 무조건이죠 마페가 어떻게 써요? 아 이거 마페 굉장히 좋아요 기가 몇 개요? 네 이게 쫀득쫀득한 게 제가 지금 쓰는 건데 그 감도가 좀 동일한 느낌? 그럼 이거 한 장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너무 좋은 것들 많이 가져와가지고 잠깐 언제부터 랭킹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걸 그냥 들고 가셔야겠는데? 어? 근데 그래도 되나요? 제가 여기 또 손님인데 도둑질을 에 뭐 저는 제가 따로 받으면 되니까 음 보내주는 것보다 내일부터 랭킹하시는 건 사실 사실 못 보내니까 토요일이니까 못 보내잖아요 우팅은 없어도 적어도 마페는 다 부셔야 될 것 같아서 아 뭔가 이거 우팅 쓰다가 우팅 딴 거 쓰면 뭔가 아 역체감 아 그러니까 똥될 것 같은데 뭔가 잘 나오세요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세요 네 새벽인데 어 그러네요 벌써 새벽 1시 20분이에요 벌써 새벽 1시 20분입니다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나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일단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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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메인 마우스패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용하시던데 이거 괜찮습니다 전 다른 걸로 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으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런 마우스패드는 절대 접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들고 가야되나요? 어 그쵸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저희가 저희가 그 그 이거 이슬라나 일자 이슬라를 모르겠는데 저희 일단 포장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